진선미 씨가 죽게 될 거야. 무슨 말이에요? 남편이 그렇게 믿게끔 만들어야 돼. 남편을 죽이라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에 엉뚱하게 자기가 죽는 거야. 우리 둘이 합을 잘 맞춰야 돼. 아, 성민 씨, 잠깐만. 성민 씨, 성민 씨. 성민 씨. 진선미. 설마 했는데. 진짜구나. 그 타이밍에 윤철 씨, 매형 오게 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. 매형이 이 시간에 여겨. 어? 어, 어떡하지? 문 열지 마. 안 돼. 집에 불이 켜 있어서 아무도 없는 걸로 할 수 없어. 여긴 내가 맡을게. 당신이 아주머니 맡아. 성민 씨. 성민 씨. 성민 씨. 성민 씨. 우린 꽤나 합이 잘 맞았어. 이 여성도 없이 한 번에 오케. 꼭 여기 타야 돼요? 물론. 어서. 윤철 씨가 없는 동안 시신을 운반한 것처럼 보이겠어. bbles. 가시 BRIN. 베이직. 피 Colomb亲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